1, 2, 3 안녕하세요 원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추의 설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추의 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두의 축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옆쪽에서 또 전시회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곡은요 저희 원추의 사이렌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가을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사실 아직 미발매 곡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기대되시나요?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의 미발매 곡인 저희의 대열 포유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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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